오늘 여러분과 함께 빌리포스 4장 6절과 7절 말씀으로 K 염려와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에 K가 붙어있는데요 이거는 오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즘은 한국적인 것에 K를 붙입니다 유명한 한국 노래가 있으면 K-POP이라고 하고요 또 한국 음식이 있으면 K-푸드, 또 한국 드라마를 K-드라마 특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한국이 방역을 잘했을 때에는 K-방역이라고 하면서 한국적인 것, 한국 스타일, 또 한국적인 특성을 가진 것에 K를 붙이곤 합니다 오늘 이 제목을 보시면 염려에 K가 붙어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국 사회에 두드러지는 염려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K 염려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한국 사회를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염려의 그런 내용들을 한번 제가 염려라는 단어에 앞글자, 네 글자를 따서 영어로 fear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네 글자를 따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부입니다 영어로는 fortun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 행운이라는 뜻인데요 한국 사회에 우리가 지금 많은 어떤 염려의 이유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대부분이 돈에 대한 염려입니다 부와 우리가 또 살고 있는 이 어떤 집값이나 어떤 이 사회에 계속해서 있는 그런 한탕주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염려를 가지고는 합니다 오늘 여기에 부라는 단어에는 행운이라는 뜻이 같이 또 있는데요 이게 우리 염려를 더 극대화하곤 합니다 예기치 않게 뜻하지 않게 살았던 어떤 집이 갑자기 폭등을 하고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또 우리는 폭등을 하면 한편으로는 폭락을 염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요 그리고 또 내가 그런 것들을 준비하지 못했다면은 그 놓친 것으로 인해서 불안과 염려가 더 커지는 것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엔터라는 단어입니다 들어가다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의 주로 가지고 있는 염려는 뭐냐면은 어딘가를 가는 겁니다 들어가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어느 유치원을 가느냐부터 어느 초등학교 어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을 졸업하면은 끝이 아니라 어느 회사를 가느냐 어느 직장을 가느냐 그 직장에서도 어느 부서를 들어가느냐 그 부서에서도 어느 임원의 어떤 선에 서느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많은 염려가 끊임없이 가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뭐 심지어 요즘은 어느 실버타운에 들어가느냐 이것 가지고도 많은 염려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어디에 들어가는 것을 계속해서 고민하는 게 한국 사회에 가득한 고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돌아봐야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내가 내 안에 어떤 것이 들어와서 나를 만들어 가고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성찰해 보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 분주함 가운데에 어디 들어가기 위해서 분주함 가운데 쫓기고 떠밀려 다니는 듯한 그런 삶을 살곤 합니다 세 번째는 에버리지라는 겁니다 평균이라는 단어입니다 평균의 함정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문제입니다 수학 문제입니다 평균 수심 150cm에 평균 신장 최대 수심 2m입니다 이 강에 180cm의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은 강 끝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평균은 150이지만 가장 깊은 곳이 2m여서 180인 사람도 들어가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평균의 함정에 속고 있습니다 내가 평균보다 위인가 아래인가 내 소득이나 학력이나 우리 자녀의 IQ부터 시작해서 지능이나 그런 많은 것들이 평균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문제를 삶에서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많이 이런 것들의 해결책을 얻죠 그래서 당신은 뭘 했어? 그래서 누구네 집은 어떻게 했대?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선택한 게 뭐야? 라고 하면서 평균을 구합니다 나름대로의 평균치를 가지고 그 안에서 내가 들어가 있다면 안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염려를 합니다 네 번째는 리듬입니다 한국 사회는 굉장히 변화가 빠른 사회죠 리듬이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에서 평화 평화로다 이런 찬양인데요 이게 만약에 평화 평화로다 뭐 이렇게 하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죠 리듬이 바뀌는 겁니다 한국 사회는 리듬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따라가기 어려운 리듬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의 변화 가운데 우리는 개인의 리듬을 찾지 못해서 일에 치이고 분주함에 바쁘고 자신의 생체 리듬을 돌보지 못하니까 병에 들고 또 만성 피로와 스트레스에 쌓이고 또 생각에 있어서 리듬이 필요한데 나의 호흡이 필요한데 그것을 갖지 못하니까 생각에도 여유가 없고 그래서 심리가 불안정하고 예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제가 네 가지의 한국 사회에 있는 염려 F-E-A-R, Fear라는 두려움이란 염려라는 단어를 한번 정리해봤는데 혹시 동의가 되시나요?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 가운데에 이런 염려를 없애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유명한 한 철학자인 한병철이라는 사람이 이런 한국 사회를 두고 피로 사회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 필요한 게 힐링이 아니라 킬링 즉 없애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도 오늘 우리에게 같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염려를 없애버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를 없애줄래? 염려는 불필요해? 하고 우리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다 멀리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무것도 단 한 가지도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의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요 앞에 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함이라는 뜻입니다 즉, 미래에 대한 걱정이지요 성경 원어에서는 메립나테라는 단어로 쓰이는데요 이 단어의 어원은 메리조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이 나누다 갈라지다입니다 즉, 염려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나누어져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갔습니다 내게 지금 당장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들로 인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날매 날마다 폭등하는 그런 부동산 값을 보면서 염려하고 있지요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이 아이가 어떻게 할까라고 염려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염려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평균치에 들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아니면은 내게 어떤 그런 사회빠른 리듬에 내가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염려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염려가 생기는 이유는 바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입니다 내일을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의 삶이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의 삶을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자녀의 앞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년이 염려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전하다 생각했던 어떤 연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연금이 나와도 그걸로 가지고 내가 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염려가 염려를 낳고 계속해서 염려가 더 깊은 염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염려가 가득한 이유는 내일을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내일을 예측할 수 있고 내일에 대해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면은 우리 마음에 염려가 있을까요? 없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애초에 내일을 예측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는데 나의 문제가 아닌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씨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너희가 염려하고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내일과 일어날 일들을 아무것도 예측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지만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품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길로 하나님께서 모든 미래와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예배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널 향한 나의 생각을 아노니 평안이라 하셨습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희망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고 열어가시는데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바로 이 빌리포서 4장 6절 7절 말씀을 가지고 이 염려를 없애는 법 이 염려를 제거하고 우리 안에 정말 진정한 참된 그 평안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평안에 대한 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평안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와 강구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나오라 합니다 첫째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이드 기도와 강구 너무 당연한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얼만큼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또한 성경은 강구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 강구는요 대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가 강구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간청하는 겁니다 애원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예수님이 아니면 안됩니다 라고 의지하는 겁니다 히브리소 5장 7절에서도 같은 단어가 쓰였는데요 5장 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누구의 기도하는 모습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기도하는 걸 두고 히브리소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다고 합니까?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에 그 땀방울이 피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기도의 모범이 되시고 기도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서 우리가 주기도문과 같은 그 기도의 내용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권면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너희가 참새 한 마리보다도 귀하고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워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시고 바로 그와 같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런 문제가 생길 때에 내 삶의 염려가 들어차 때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도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간구하지 않습니다 간절하게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오히려 예수님보다도 우리는 더 뜨겁게 더 열성적으로 더 간절하게 어쩌면 더 치열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땀방울이 피빠웅이 되도록까지 기도해도 부족할 판에 우리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눈물 한 방울 없는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애써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지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선하신 길을 하나님의 뜻대로 열어가십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 마음의 소원의 간절함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두고 그걸 간절하게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선하고 하나님 그 인자심과 그 자비와 충만함이 있는 그 삶의 자리로 우리의 죄성이 가기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함 아니 더 어쩌면 우리의 죄성으로 인한 치열함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는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셨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원 29장 3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그와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부활과 그 생명의 길 그 십자가를 관통하여 지나서 있는 그 의의 멸류관 영광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을 위하여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간절한 앳글런 기도를 들었는데 우리는 무슨 배짱인지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도할 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하나님 그냥 알아서 하세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그 기도뿐만이 아니라 넘어서의 더 간절한 그 앳글런 간구와 그 주님의 옷자락에라도 붙잡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심정 그 간절함 또 우리의 죄성 가운데에 주님 내 마음은 원의로 된 내 육신이 약해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에 나아가지 못하는 나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나의 죄를 두고 간절하게 치열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간절함에서 치열함에 이르는 그 기도를 우리가 시작하기로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우리가 염려했던 것들이 그 기도로 들어갈 때 우리가 염려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허무하고 덧없고 부지럽고 쓸데없는 것이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여러분 기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지만 그 기도에 들어갈 때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아이고 주님 제가 너무 헛된 것을 구했군요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바로 둘째입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한 죄인인데 내 삶에 주님께서 어떤 바다보다 넓게 어떤 삶보다 더 큰 그 은혜를 내게 부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찌 이리 감사한지요 그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구하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제거하는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는 우리로 알고는 더욱 깊은 기도로 들어가게 합니다 감사의 추를 달고 기도의 심연에 들어가야 우리는 평안에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깊이 들어갑니다 그 깊이 들어가서 주님과 깊은 동행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그 존재의 가벼움을 그곳으로 더 주님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데 그것을 더 깊이 들어가게 하는 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며 그 감사의 추를 달고 기도의 심연에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평안에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원인과 결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주지 않으시면 감사하지 않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이며 선포입니다 염려가 가득하여 기도가 되지 않을 때에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헤아리는 데서부터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염려의 마음을 눌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에 그래 내가 주님께서 그래도 주신 것이 있을 텐데 하나라도 감사 거리를 찾아보자 그 한 가지에서 열 가지로 백 가지로 천 가지로 찾아보면은 어느새 우리의 삶에 내가 염려했던 것들은 아 이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었구나 아이고 내가 너무 부질없는 것으로 염려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더욱 소망과 주님이 주시는 활력과 그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변수가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믿음입니다 감사입니다 우리 삶에 많은 문제와 역경과 고난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떠다니는 배가 있죠 그 배가 다닐 때에 배가 언제 가라는지 아십니까? 배가 바다를 쫙 항해합니다 멋있게 항해합니다 그런데 배가 가라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배에 물이 들어차을 때입니다 물이 들어차면 배가 가라는 것이지 물이 들어차면 배가 가라는 겁니다 배 주변에는 항상 물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나를 삼켜버릴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가 물 위를 항해할 때에 그 배에 물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 배는 절대 가라앉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수는 다른 어떤 게 아니라 그 물, 그 고난, 그 역경, 그 염려가 내 마음을 지배하는 그것이 우리 삶의 변수가 됩니다 아무리 큰 역경과 고난이 있어도요 거대한 바다가 내 앞에 있어도요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항해에 담대하게 나아가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그 바다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정복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사소한 문제,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그게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나의 염려가 되고 그것으로 내 감사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는 그 작은 시험에 정복당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구하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셨다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구하십시오 그 감사로, 그 믿음으로 구할 때에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어떤 의롬이 아니라 어떤 자격이 아니라 어떤 공로가 아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구하는 그대로 주실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모든 계획하시고 선한 길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고 염려를 털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로 들어가면 그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심연에서 지혜를 얻고 기쁨을 얻고 소망을 얻고 감사를 충만하게 얻어서 여전히 삶의 문제가 그 자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그 자리를 그 삶을, 인생을 항해하며 돌파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요 세 번째로는 묵상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염려를 없애는 세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묵상입니다 Contemplate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요 오늘 성경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잘 보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엇을 지키신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묵상은 무엇이냐? 곧 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가는 일입니다 그 그리스의 평강에 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로요 세상을 바꾸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해서 세상이 막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에 좋은 집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녀들이 원하는 어떤 직장에 취업했습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될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장수하고 부귀영화를 다 누립니다 그러면은 삶에 염려가 없어질까요? 아니에요 제가 중학교 때에 정말 하나님이 너무 믿어지지 않았어요 왜냐면요 하나님은 제 삶에 너무 그냥 견딜 수 없는 고난과 또 제 삶에 어떤 너무 외로움과 그런 근심과 염려를 가득 주시는 분 같았어요 하나님은 날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 말이 전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던 한 선생님께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내 눈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거로 주시면은 제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주연아 하나님이 만약에 모든 사람에게 자 이게 내 얼굴이야 라고 하늘의 저 태양 옆에 얼굴로 쫙 띄워주시면은 사람들이 믿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갑자기 아니 오늘 예배 끝나고 가는데 저 달 옆에 하나님이 자 내 얼굴이야 하고 딱 띄워주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어 그걸 보고 믿을까요? 그걸 보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이 생길까요? 어떨 것 같으십니까? 아니에요 아니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저 태양 옆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면은 천문 관측학자들이나 저 기후를 살피는 사람들은 아 이거 무슨 자연현상일 거야 과학자들은 자연현상일 거야 라고 얘기하고 심리학자들은 집단 착시 현상이야 라고 얘기할 거고 사이비 종교에서는 아 이거 봐라 종말의 때가 왔다 라고 할 거고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어하니 벙벙 할 거다 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믿음이라는 거는 평안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과 관계한다는 거는 내게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결과가 해결이 되고 내 주변에 상황이 바뀐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우리 자신을 바꾸세요 왜냐하면 세상을 다 바꿔도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뀌면은 우리의 내면이 바뀌고 우리의 영혼이 바뀌고 우리의 믿음의 관점이 바뀌면은 삶의 그 자리자리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깨달아지고 내게 걸림돌로 여겨졌던 내게 염려거리로 되었던 그 문제들이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었구나 고난이 오히려 선물이었구나 나의 염려거리가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하는구나 나의 염려했던 그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1절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합니다 우린 눈에 보이는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나 외의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악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사실 바꿀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그 하나님의 통치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이미 그리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내 주변의 어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죄성과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이죠 애초에 우리의 염려는 세상에 어떠한 것 때문에 아니라 우리의 어떤 탐욕과 분냄과 시기와 편협함과 교만과 아집과 또 믿음없음과 순종하지 않음과 그런 모든 죄성으로부터 생긴 문제들인 겁니다 그 죄가 잉태하여 죄가 났고 그 죄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너무 힘들고 염려가 가득한 세상을 계속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언제나 선한 일들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없고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아무런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한 일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일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는 죄성입니다 죄가 많아야 해서 사람 간에 사람 간 만물 간에 불화하고 피곤하고 지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여서 세상을 바꿔줘도 하나님 바꿔줘도 우리가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세상은 여전히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오셔서 세상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내면의 그 본질의 변화를 촉구하셨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바뀔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바뀔 때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믿음 없었던 삶의 모습들이 바뀌어질 때에 우리는 가까이 다가오는 천국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보곤 17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물어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습니다 예수께서는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좌표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이미 주셨어요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가운데에 그 십자가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돌해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걸 온전히 믿고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이것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이 열리지 않으니까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져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고 계속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고아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면 그곳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요 이미 시작된 아니 한 번도 멈추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손에 안겨있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의 모든 염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름해 나아갈 때에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 안겨있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제가 이렇게 정의해봤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손에 안긴 세상과 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손에 안겨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이미 승리하였다 이미 내가 너를 안고 있다 이미 이 세상이 나의 것이다 이미 내가 온전하게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에 그때의 영광의 멸류관으로 너희 모든 이들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염려라는 단어를 평안으로 바꾸는 방법 한 다섯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 강구, 감사, 묵상, 그리고 안김입니다 여러분 조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마 기도 영어 단어의 앞글자만 한번 조합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 강구, 감사, 묵상, 안김 이게 바로 평안의 영적인 비결인 것입니다 설교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염려라고 한다면 아마 말씀을 들고 서기 바로 직전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황 모호하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말씀으로 바르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염려가 생깁니다 너무 단순한 본문이죠 그런데 도무지 이 설교에 원고가 써지지 않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 제가 한 4시 20분쯤 잔 것 같습니다 너무 써지지 않았어요 새벽 동안 이렇게 씨름하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원고가 써지지 않고 염려가 있었습니다 아니 이 원고에 왜 이렇게 영어가 많나 제가 무엇을 홀렸는지 영어를 왜 이렇게 많이 썼나라는 염려부터 시작해서 많은 염려가 막 드는 겁니다 그래서 원고를 쓰다가 말씀을 보는데 문득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 목사 너는 기도하고 있니? 지금 염려하지 말라는 설교를 준비하는 너의 마음에는 염려가 있지 않니?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이겼노라 너의 말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성령으로 동행하여서 내가 나의 백성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어쩜 그렇게 개운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에 많은 분들이 우울증과 외로움과 불면증과 근심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뉴스를 보고 우리가 뉴스를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아무런 평안이 없기 때문이고 우리가 같이 수사를 떠는 이웃들과 그 대화를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우리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건면은 너무 간단하죠 어쩌면 이 다섯 가지를 제가 영어 단어로 해서 이렇게 한 게 굳이 이렇게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간절하게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시기 원합니다 감사하십시오 항상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신겨지도록 매주일의 말씀과 또 사랑방에서의 교제와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또 묵상하며 그 말씀을 나누기로 소원합니다 저희 중등부 가운데에서 저희 아이들에게 항상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나가는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너는 무엇을 느꼈느냐 오늘 이 말씀이 너에게 무엇을 말했느냐라고 항상 물어봐요 그러면은 어떤 아이들은 제가 이야기했던 예화만 기억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설교 말씀은 하나도 기억 못하고요 예화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감사한 겁니다 이 아이들이 그래도 뭔가를 들었구나 그래서 또 한번 물어봅니다 그 예화 속에서 너는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은 참 하나님께서 이들이 말씀 하나도 기억 못하는 것 같은데 그 예화 가운데서 느낀 그 마음에 남아있는 인상은 말씀에서 전하고자 했던 그 포인트와 정확한 것을 제가 경험하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뭐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북한의 김정은이 여기 한국을 못 내려오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중딩들 때문이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대상들일지 모르지만 어쩌면은 많은 사람들은 어떤 그 아이들을 어쩌면 그런 시기 질풍노도 많은 염려와 걱정 있는 시기에 아이들의 삶에 뭐 이렇게 말씀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시간에 학원을 가고 공부를 하고 하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아이들의 그 어떤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그 근심과 걱정과 이런 것들이 말씀 속에서 해결이 되고 그 안에서 그들의 삶의 길이 조금씩 열려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저는 중등부 가운데에서 성기면서 날마다 매주 우리 선생님들하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런 기대를 합니다 뭐냐면요 이 예배 가운데에서 어느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없어서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냐면은 바로 먼저 예배 나오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매주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와 여러분들의 사랑방과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에서의 경건한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정말 이 다섯 가지 안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나의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가 정말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강구하며 나아갔는가 정말 내가 그 예배 나올 때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인색하지 않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또한 그 선포되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묵상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 품에 안겨있는 것을 내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가 베드로 전서 5장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염려를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정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찬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나아가는 이 모든 삶의 과정은 매 순간순간이 치열한 영적인 전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강구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로 선포하고 감사를 선포하며 주의 말씀 묵상하고 그 주님의 품에 안겨있는 나의 모습을 기대하며 주님 품 안에 있는 세상을 소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오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과정들은 결코 잠잠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 내면에서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도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는 사탄마귀는 우리의 대정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든 근심과 염려를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매 순간순간마다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모든 일에 기도로 승리할 것이다 내가 강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내 앞에 주님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며 내가 감사로 나아갈 때에 어떤 두려움도 어떤 물도 어떤 불도 나를 해치 못하고 나를 상치 못하고 나를 덮지 못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담대함을 가지고 싸워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탄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가운데 달려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마귀를 우리는 어떻게 도적할 수 있습니까? 바로 묵상하며 말씀에 검을 주십시오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여러분들의 모기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는 이가 아닙니다 성도는 말씀을 선포하는 이입니다 매 순간순간에 내 마음에 심어졌던 그 말씀 그 말씀에 검을 들고 세상 가운데 대적함에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그때의 우는 사자가 잠잠해질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높은 상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염려거리로 되었던 것들이 모두 허수아비인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가십시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기초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게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께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강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때의 우리의 기도에 막힌 이들이 있습니까 감사를 열어주시옵소서 그 감사의 줄을 달고 기도의 심연에 깊이 들어가 하나님 예비하신 지혜와 평안을 얻고 나아가는 주님의 권석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외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때의 그리스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우리 삶의 묵상을 회복시키시고 말씀의 검을 주여 주셔서 사탄마귀 우는 사자와 대적하며 승렬에 나아가는 주님의 능력의 십자가 군병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살아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단지 이 한국 사회에서 가난하고 약하고 평약하고 노세해져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영원 복락 누리는 주님의 권석들에서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의탁드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